이스라엘 군이 현지 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배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이날 하마스가 휴전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면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24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의 휴전을 맺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이틀 하루씩 휴전을 연장했습니다.